안녕하세요 먹는TV의 보미다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김치제육볶음이고요 이건 콩나물국이랑 계란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콩나물국 너무 잘됐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이 더 좋은지 한입은 김치제육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고춧가루 원래 뼈의 끝이 좋더라구요 야무새가 달걀에 더 썰기 풍불로 먹으니까 너무 고소해요 칼무새가 너무 좋더라구요 정말 오랫동안에 더 맛있는 뼈가 있어요 고춧가루 맛있다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게 먹기 좋은 맛이네요 너무 맛있는데요 그동안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금은 주문한 게 더 맛있었어요 참기름에 생길래 먹기 소금을 먹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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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요 고추에 물이 들어갔어요 고추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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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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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음~~ 음료는 소스에 매콤한 소스에 비벼먹고 있어요 하아 으음 으음 고춧가루 깡찹 쁘쁘 어묵 어묵 엄마가 너무 좋아서 나는 아프지 않게 나의 에스파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엄마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는 아픈 맛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기맛이 나요 오징어 고기맛이 고기맛이 쫄깃하네요 이렇게 맛있고요 고기맛이 상쌌한거 딱딱하고 고기맛이 부족하네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고기맛과 랩이 고기맛이 정말 맛있어요 덮고기 고기맛이 고기맛이 다 먹지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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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김치 제육볶음 해먹었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냥 제육보다 김치의 그 매콤한 맛이 더해져가지고 김치 씹을때마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예상보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밥을 다 못먹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맛있는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네 아 네 한번 반찬 고민하시는 분들 김치 제육볶음 한번 해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